234만 원. 오늘 하루 매출액이야. 과연 내가 오늘 몇 개의 테이블 세팅어치었을 것 같니? 180도 기름에 데이고, 카레에 베이고,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? 아파.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. 어? 아, 소름돋아. 야, 정신 안 차릴래? 우리가 지금 닭 장생하는 거야?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것은 갈비인가 동밥인가. 아저씨, 저게 앞 건물에서도 가끔 시키고 그래요? 저 앞 건물만 배달시켰겠습니다. 저희는 이 손에 시켜!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. 쫓자기 남편이라든가. 첫 남편. 오, 아메리칸 시장이야. 오늘부터 대고는 없다. 이거 왜 맛있어? 엄마. 대박. 왜 자꾸 장사가 잘 됐는데? 놨다, 놨다, 놨다. 놨어! 대한민국에 이 정도 판별로 누가 있어?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보급형 뽕의 시대. 내가 다 만들어놨거든. 꿈을 그리지 말자. 우리가 잡아야 돼. 내가 지금 경찰이 아니거든. 그럼 뭔데? 멍댕이! 닥지마, 아저씨. 아, 뭐야? 아이고, 이건 또 왜 내려가고 있어? 아, 앗, hoe? 이거 бес esta이! 아아ی! 아하하! 아, diver gaze! 이렇게 있어서